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의 이동훈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중앙일보 기동뉴스 협찬입니다.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을 노리는 한국축구가 우루가이와의 첫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입구는 한국축구대표팀은 24일 카타르 알라이안의 에듀케이션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국제축구연맹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1차전에서 우루가이와 0대0으로 비겼습니다. 한국은 지난 2일 소속팀 경기에서 안화골절상을 당한 뒤 수술을 받은 주장 손흥민이 안면보호대까지 착용하고 22일 만에 실전에 나서 풀타임을 뛰는 투혼을 펼쳤습니다. 우루가이의 슈팅이 두 차례나 골대를 맞고 나가는 행운도 따라줬습니다. 한국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독일과 조별리그 3차전에서 2대0 승리에 이어 월드컵 본선 두 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국축구 사상 처음입니다. 한국과 우루가이 국가대표팀과 역대 전적은 1승 2무 6패가 됐습니다. 피파랭킹은 우리나라가 28위, 우루가이가 14위입니다. 한국은 28일 오전 8시 가나, 12월 2일 오전 10시 포르투갈과 조별리그 2, 3차전을 이어갑니다.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추수감사절인 24일부터 미 저녁이 쇼핑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이날 미 주류 대형 유통업체들은 이른 아침부터 매장마다 밀려드는 쇼핑객들을 만나라 분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H마트, 한양마트, 한남체인, 롯데플라자마켓 등 한인 대형마트들에도 추수감사절 파티를 즐기려는 고객들이 대거 몰리면서 연휴 내내 쇼핑객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한편 전미소매협회는 11월에서 12월 소매매출액은 지난해보다 6%에서 8%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승폭인 13.5%에 비해 크게 둔화된 수준입니다. 뉴저지 한인 목사회는 11월 21일 월요일 뉴저지 인만웰 교회에서 제13회기 2취임 예배를 열었습니다. 유원재 목사는 주님의 사역은 티칭, 프리칭, 힐링이었다. 목회자들은 주님이 사람과 시대를 읽는 통찰력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눈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명호 목사는 이임사를 통해 지난 1년간 섬길 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홍인석 목사님이 바톤을 받아 정말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신임 회장 홍인석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목회 현장의 어려움도 사역의 실상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목사들의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뉴저지 한인 목사회 13회기는 2023년 주요 행사로 2월 2일 신년하례식, 4월 말 목회자 수련회, 4월 17일에서 20일 은목회 섬김, 5월 미동부 오개주 체육대회, 7월 이엔 목회자와 친교, 9월 종교개혁 성지순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니카라과의 한인 장로교 선교사가 처음 발을 내딛은 지 30년 만에 니카라과 연합장로회 동노회 창립노회가 10월 27일 니카라과 한인교회에서 은회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각기 다른 11개 장로 교단 파송 한인 선교사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창립노회 노회장의 이동홍 선교사, 부노회장의 이응준 선교사가 선임되었습니다. 노회는 우리의 선언을 통해 설교 현장인 니카라과에서 신앙의 정체성 확립과 진리의 수호와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교회를 보호하고 확장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니카라과 연합장로회 동노회를 창립하고자 한다며 우리의 선언과 고백을 통해 장로교회가 니카라과의 뿌리를 내리는 초석이 되기를 결의했습니다. 노회는 2023년부터 연합장로회 신학교를 세워 먼저 장로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비롯한 목회자들을 교육시키는 목회자 훈련 과정을 개설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이동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